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것부터 좀 강조 좀 할게요 저 돈 안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번도 돈 받고 리뷰한 적 없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정말 좀 믿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통장도 까봤어요 제가 뭘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냥 채널로 걸고 얘기했습니다 채널로 걸고 한 번이나 돈 받고 리뷰한 적 있으면 채널 삭제할게요 어차피 유튜브에 유료광고는 유료광고로 표기를 안하면 채널 경고 먹고 막히긴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cpu 가성의 비교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 믿어주세요 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8월 13일자 기준 9000시리즈 다 포함한 cpu 가성비 비교표인데요 하이드 구간을 한번 보자면 놀랍게도 1등이 9700x 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돈 안받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9600x 등 9700x 등 지금 리뷰가 오픈되고 난데 어떤 반응입니까 역대급 최악의 성능 증가폭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다 AMD는 너무 뻥튀겨서 성능을 광고했다 뭐 얼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도 AMD가 좀 과장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뭐 늘 살레발 친다 생각하고 좀 더 걸러서 듣긴 했었어요 실물을 좀 일찍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그걸 몰랐던 유저분들은 실망이 클 거에요 근데 다 초기가가 환율이 높아 짐으로써 가격이 내려갔다거나 하나 실제로 나왔는 가격 보면 내려가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죠 저도 그래서 가성비 없을 거라고 지뢰짐작 했습니다 표를 만들면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거에요 일단 수치 하나 볼게요 일단 이 90%의 멀티 수치는 뭐 잘못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100%를 13600k 라고 봤을때 여러분이 계산해도 그냥 90% 나올거에요 어느 누구를 갖다 대도 한 90%에서 88% 정도 사이가 나올겁니다 싱글성능 110%에서 111% 정도 나올거에요 잘나오는 데는 112%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는 확실해요 뭐 잘못할게 없습니다 근데 게임의 성능만큼은 어떤 게임을 썼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데요 정말 낮은데는 i7 보다도 못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i7 보다 좀 못한 수치인 2% 뺏는 수치로 바꿔봤어요 바꿔봐도 예전히 종합가성비 1등입니다 너는 무슨 기준인데 제 리뷰 플러스 테크 파업 리뷰 두가지를 합쳐서 평균값을 낸겁니다 어쨌든 제 까부를 쳤을때도 1등이고 여기서 2% 까도 1등이란겁니다 i7 보다 못한 성능을 낮춰도 1등이라고요 게임의 성능이 그러면은 아이씨 니가 가격을 잘못 적은거 아니야 아니야 가격도 되어져봤어요 지금 평균값 계산도 실수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쿨러가 정말 저렴한거 써도 온도가 잡힙니다 여러분 h400 써도 온도 잡히고 저는 어세신 120 se나 h620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그거 3만원 후반밖에 안하죠 그거 써도 온도가 잡힙니다 자 그거에 그대로 잡혀있구요 보드 b650 mk 정도면 충분하죠 남습니다 램은 가격 똑같으니까 넘어가구요 이거를 평균값 계산해서 게이밍 성능 싱글성능 멀티성능 다 따지고 보니 얘가 하이엔드 구간에서 1등인겁니다 물론 얘가 하이엔드 구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메인스트림쪽으로 내려간다 혹은 퍼포먼스급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1등을 못할텐데요 이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 이정도 싱글성능과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는 놈을 밑으로 내린다는게 제가 웃긴거거든요 얘는 어디까지나 높은 등급이 맞아요 그래서 이 높은 등급 애들끼리 비교해봤을때는 결국 누구의 예상을 깨고 아마 그 누구도 예상을 안했을거에요 이게 1등이라고 근데 9700x가 1등 했어요 제가 이상해서 몇번 재확인 했다니까요 이것때문에 제가 돈 맞고 리뷰 안했다고 몇번이나 강조한겁니다 저도 지금 9700x의 가격을 좋게 안보고 있어요 저건 한 40만원 정도에 팔아야 살만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할말은 없네요 여하튼 수치상으로는 9700x가 종합가성비 1위를 차지했다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는 추천하기엔 7800x가 훨씬 좋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일단 9700x보다 7800x가 저렴하기도 하고 게이밍 성능은 훨씬 뛰어나요 보이죠 409은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10% 가까이 뛰어납니다 싱글스레드 성능이나 멀티스레드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게이밍에서는 둘다 별 연관이 없죠 그래서 순수 게이밍을 생각한다면 종합가성비 2등 한 7800x에서 종합가성비 2등 했어요 요 7800xd를 가져가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그래서 9700x는 지금 가성비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추천하는 것은 40만원 중반 정도까지 떨어져야 추천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의 어도비 계열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좀 높은 멀티 성능이 필요한 인코딩 렌더링을 겸하면서 게이밍을 즐길 때는 13700k가 여전히 가성비 좋습니다 이 두 제품 빼고 생각했을 때 가성비 1위는 누구다? 13700k F거든요 얘네들은 가성비가 좋긴 하오나 멀티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멀티 성능 생각하면 역시 13700k F만한게 없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코드 업데이트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A시간도 2년 더 늘어서 5년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분량이 생기더라도 좀 덜 불안하죠 CPU 교체는 어렵지도 않고요 물론 아예 분량이 없는게 좋겠지만 그리고 이 분량이란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어쨌든 어도비 계열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슷한 가격에 더 높은 멀티 성능을 갖고 싶은 분들은 이 46만원 정도의 이만한 멀티 성능을 보이는 놈이 없거든요 130% 없기 때문에 13700k F는 여전히 대차품이 없는 작업용 CPU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인드구에서 이 세 제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스트를 한번 추천할게요 최악의 선택은 14900 입니다 14900k F는 여러분이 베이스라인을 하든 디폴트를 하든 그러니까 인텔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을 경우 14900의 성능은 좀 많이 떨어져요 K버전하고 다르게 K버전은 보시면 생각보다 성능이 저하가 없거든요 160%의 멀티 성능이 나와요 근데 K가 아닌 애들은 박살나죠 박살납니다 물론 이거 성주님 이거 디폴트로 세팅돼서 그런거 아니에요 전 디폴트 세팅 안 걸고 쓸 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걸고 써도 K만큼의 멀티 성능이 안 나오는데 가격은 지금 더 비싸죠 더 비쌉니다 KF랑 비교하면 K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쿨러나 보드를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력소변형이 오히려 뿔따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멀 버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살만한 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싸고 뜨겁고 성능 구리고 디폴트 적용하면 성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거 만약에 추천하는 업자가 있다면 일단 걸으세요 얘는 어떠한 용도로든 추천하면 워스트입니다 그래서 14900이 최악의 제품으로 뽑혔고요 그 뿐만 아니라 i9 계열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마 R라인도 그렇게 될 거에요 990X도 멀티 성능이 암만 높다고 해도 물론 이거는 이제 원래 가성비가 없는 거 예상은 하고 있겠죠 그래도 i9보다 그래도 좀 낫네요 15등이니까 하여튼 뭐 R라이든 i9이든 최상위 제품은 원래 가성비가 없기도 하고 그 중에서 진짜 최악의 선택은 i9 노멀 버전이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박아두고 있는게 좋습니다 790X3D나 7900X3D는 9950X3D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살만한 제품은 보이는데 9950X3D가 아마 100만원 정도에 나오겠죠 고 생각했을 때 7900X3D는 현시점에서 좀 메리트가 없고요 20만원 더 주고 그냥 최상위 제품 9000시즌 나온 걸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7900X3D는 평균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가서 벌트 성능도 필요하고 게임 성능도 잡아야 된다 당장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되는데 여전히 얘네들도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 목록은 아닙니다 그러면 i7 14세대는 없던데요 i7 13세대랑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성능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빼고 생각하면 결국 제가 녹색으로 칠해둔 제품 중에서 선택해야 맞겠죠 진한 녹색으로 칠해둔 7800X3D 13700KF 두 제품 딱 추천하고 하이엔드는 마무리 지을게요 아 진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아 나도 AMD 좀 깠어요 여러분 가격이 안 맞아서 살만한 제품이 아니라고 깠습니다 깠는데 그냥 표가 이렇게 나온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수치값을 조금 수정해서 딴 분들 리뷰했는 것 중에 낮은 거로 맞추면은 그래도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결국 숫자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나와서 까는 심정 이해합니다 그리고 AMD가 설레발 쳐가지고 더더욱 짜증나는 심정 저도 이해해요 단점 충분히 있는 제품이고 가격적인 메이트가 없는 제품이라는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쿨하고 보드 싸게 가져가니까 이상하게 가성비는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퍼포먼스랑 메인스트림 라인업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성비 1위는 여전히 7500F 입니다 7500F랑 7600이 2등이고 3등은 뭘까요? 네 7600X 7000 시리즈 라이젠 5가 싹 다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얘네들 성능 격차가 워낙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게임 성능은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4090 집어넣어서 그런거고 실제로 많이 쓰는 4060Ti 이런거 넣으면 그만큼 격차 안나요 1% 2%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멀티성능이나 싱글성능도 막 엄청난 격차가 나진 않죠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는거에요 그래서 이 3개는 사실상 가장 가성비 좋은 7500F 쓰는게 나이스합니다 20만원 나머지는 뭐 24만원 29만원식으로 꽤 비싸니까 좀 넘어가는거 아닌것 같고 7500F 선택한게 맞구요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좋은거 쓰고 싶으면 뭐 사야되요? 13600KF 가야죠 이게 6등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1, 2, 3등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면은 얘의 실등수는 4등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4등 3등이 5700KF이라서 너무 구형이고 보드있는 사람만 가는게 맞단 말이에요 결국 7500F에서 조금 더 나은 게임성능을 원하든 조금 더 나은 작업성능을 원하든 바로 13600KF 넘어가는게 좋습니다 14600KF는 성차는 거의 없는데 5만원도 비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구요 자 이 두개 가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나는 순수 게이밍 위주로 가성비있게 짜겠다 7500F 업그레이드도 가늠해야된다 7500F 나는 당장에 조금 더 높은 게임성능과 멀티성능 작업도 중간중간 해야된다 뭐 여러분이 작곡을 하든 포토샵을 쓰든 라이트룸을 하든 이런것도 있잖아요 어느정도 좀 하드한 축에 속하는 작업을 해야된다 싶으면 영상편집도 마찬가지구 13600KF로 살짝 올라가기 좋을것 같구요 그럼 요보다 좀 더 나은거 없냐 그러면은 그냥 13700KF로 올라가야 됩니다 요 중간에 것들 다 어설프요 왜 어설프다고 얘기하냐면 당장에 13700KF로 이길 수 있는 게임성능은 여기 없죠 없습니다 한놈도 없구요 싱글성능? 비슷한 놈에서도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놈 없죠 멀티성능? 한놈도 없습니다 근데 가격격차 생각보다 얼마 안나요 쿨라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긴 한데 보드에서도 약간 더 들어가고 그거 다 가늠해도 20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13600KF에서 13700KF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충 20만원에서 25만원만 더 추가하면요 갈만해요 갈만하니까 이 중간에 있는 어설프는 애들 다 패스하시고 바로 이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어? 신형 9600KF는요 평가가 어떤데요 여기서는 힘을 못내요 9600KF를 위로 올리기에는 솔직히 좀 떨어지거든요 게임의 성능만 좀 강할 뿐이지 멀티성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쑤셔넣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여기급 애들하고 노는게 맞을텐데 여기급 애들에 워낙 가성비 좋은 깡패들이 좀 포진해 있어서 얘는 10등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날쯤 돼야 살만한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43만원일 때는 메리트가 없는데 이게 3으로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 최종 가성비가 짜잔 4등으로 바뀝니다 근데 1, 2, 3등이 같은 제품이죠 그럼 얘가 실질적 2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4만원부터는 이 9600X를 선택하셔도 가성비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드와 쿨러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일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고 34나 33쯤 되면은 충분히 살만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9600X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최악의 선택은 뭔가요? 중고로 사든 새거로 사든 12,900인 것 같습니다 12,900, 13,600이란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멀티 성능만 조금 뛰어나지 싱글 성능은 별 차이였고 게임 성능은 집니다 근데 쿨러는 비싼거 가야되고 보드도 비싼거 가야되거든요 최악의 선택은 이놈이에요 이놈 중고 사든 새거 사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라인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드가 있다면 5700X3D 괜찮습니다 B550, B450, X570 보드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보드가 없다면 7500F가 단연코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멀티 성능 나는 작업과 게임을 같이 한다 혹은 게임 프레임 방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13,600KF 가십시오 자 요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및 메인스트림 마무리 짚고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에 7500F의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같이 내려서 넣어뒀습니다 19만원밖에 안하거든요 쿨러나 보드도 싸고요 랩만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요걸 같이 넣어뒀고 쭉 한번 훑어봤더니 여전히 1위는 5600KF죠 압도적인 가성비로 5600KF를 차지했습니다 이 4600KF 가성비 종합가성비 4600KF를 이길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전 제품은 진짜 가장 좋은 가성비를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5600KF의 절대 성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당장 7500KF랑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이 10% 넘게 차이나고 맞죠? 그리고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도 꽤 큰 폭으로 차이납니다 90% 대 62% 여기는 14% 47% 정도니까요 심지어 가격 차도 그리 안 커요 6만원 더 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본체 보통 사면 100만원 정도는 주죠 많이 줄 때는 150만원 200만원까지도 주는데 거기에 6만원이 큰 돈은 아니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보드 가격도 조금 더 깨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 합쳐도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7500KF 5600KF 이 정도를 괜찮은 제품이나 보고 있고 또 5600KF하고 별 차이 안날 정도로 가격이 내려온 12400KF도 쓸만한 제품입니다 쿨러 가격, 보드 가격 다 따지면 생각보다 격차는 있는데요 특히 보드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어쨌든 그래도 12400KF 가상비 괜찮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라인업은 좀 저렴하게 쓰겠다 5600KF 약간만 더 나은 성능 가지는 거 없냐 한 6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12400KF 지금 내가 정품 가격 기준으로 해서 좀 비싸 보이지 이거 벌크 사시면 12만원 왔거든요 결국 CPU 가격은 갔거든요 12만6천원이니까 보드 가격에서만 6만원 5만원 정도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격차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성능 12400KF 그리고 확실하게 나은 성능 7500KF입니다 게임인 용도로 14400KF이나 13400KF을 추천하는 업체가 있다면 걸으십시오 게임인 용도로 G풀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등히 비쌉니다 12400KF하고 게임인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옛날에 테스트한 영상도 있고 여러분이 이 4560Ti 정도에서 봤을 때는 게임인 성능 차이 뭐 6%라고 적혀있죠 실제 6%도 안 나요 저 6% 나는게 그나마 차이가 좀 나는 게임이 들어가서 그런게 아니라 DDR5와 DDR4의 격차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DDR5 집어넣고 본다치잖아요 똑같은 메모리에 그러면 어떻게 그 격차가 줄어들어요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성능 차이 3% 이 정도 격차를 느낄텐데 같은 메모리 사용한다면 그 3% 더 올리겠다고 14400세라는거는 좀 말이 안된다 생각해요 이거 추천하는 업체에 있으면 진짜 무조건 그러십시오 왜? 당연히 그냥 7500F 가라고 해야되거든 7500F가 더 싼 가격이에요 거의 뭐 8만원 9만원 싸게 8만원 9만원 싸게 가서 그래서 멀티 성능 맘먹고 싱거 성능 더 빠릿하고 게임 성능 훨씬 좋고 맞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추천한다고? 쓰읍... 아니죠 아닙니다 구형제품도 지금 중고로 사는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어요 7500F가 너무 저렴하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도 안되고 전성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게임 성능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닌 여기 있는 제품들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런거 중고사지 말고 그냥 7500F로 가시는게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이 될거에요 단기적으로 당장 살 때도 이득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득이라니까 왜? 업그레이드가 되는게 7500F니까요 자 그래서 메인스트림도 이렇게 새 제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늘 얘기하지만 엔트리 로우엔드 라인은 그냥 가지 마세요 안가면 됩니다 이거 안가면 돼요 12100F도 이제와서는 좀 메리트가 없는게 가격이 5600이나 12400F 벌크랑 비교했을 때 너무 붙어있어요 12400 벌크가 126,000원인데 이거 106,000원이잖아요 2만원 밖에 차이 안나 물론 보드 가격에서도 3,4만원 더 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살 때는 6,7만원 차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격차는 납니다 12100이 12400한테 비빌 수가 없어요 격차가 꽤 커요 게임인 성능 격차도 그렇고 싱거 성능은 그나마 차이가 없는데 멀티 성능 격차는 미친 듯한 차이가 납니다 얘가 성능이 100%면 얘는 70% 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그나마 나는게 i3이라는거지 지금 i3 사는거는 i400F 벌크로 놔두고 사는거니까 좀 많이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중에서는 그나마 나와서 녹색칠 했지만 추천하지 않고요 그나마 5500GT나 4650GT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게임을 안하실때 아니면 효도용 컴퓨터로 쓸 때는 꽤 괜찮은 멀티 성능과 내장 그래픽을 지원해주고 그리고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2100F는 내장 그래픽 없거든요 요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엔트리 로우엔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볼 이유도 없어요 아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워스트 제품도 제가 추가해두는데 진짜 이 워스트 제품은 중고든 세거든 패스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신형이 생각보다 잘 나온 가성비가 잘 나온 놈도 있고 초기 가격치고 가격 어차피 내릴거 아니에요 그리고 R라인급은 솔직히 저는 R라인급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발표되는 가격 나오면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9900X가 멀티 성능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도 좋다고 하기 힘든게 워낙 가성비 구류네트끼리 모아서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아 참 애매하네요 얘네들은 조금 더 내려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참고로 R라인 라이젠 9950X나 9900X는 예측값입니다 저는 엠바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측값이라기보다 유출값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아무 데이터 없이 적은 건 아니고 이미 2,3주 전부터 다 나와있죠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 다 나와있습니다 유출값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거 나중에 이 두 개는 수정이 될 거에요 엠바구 끝나면 15일 이후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수정 내봤자 어차피 여기서 1% 내외로 바뀔 거니까 결국 순위는 바뀌는 거 없을 거에요 가격 뭐 조금 수정되겠지 자 그렇게 놀라운 9700X의 가성비 1위 소식을 전하며 이번 CPU 가성비 비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믿어주세요 도움 안 받았습니다 저 가요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게 lastly 저 남자 본능 다 ste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